도드람 2019, 2020 V리그 오늘 남자부 1라운드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맞대결 중동에서 돌아온 펠리페 우리카드의 부름을 받고 바로 왔다고 하는데 예, 잘 왔네요 3단당 변기여 2대2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오재욱 센터 오른쪽에서 펠리페 앵글샷, 다치샷 근데 그 역할은 정말 높거든요 일단은 펠리페가 옮기렸고 옵션 성공률이 좀 떨어졌어요, 41% 김다운입니다, 까르마키포인트 펠리페 완벽하게 차단 나갑니다 4대2 6대3, 펠리페의 서브 강한 서브였습니다, 서브 득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후반때의 어떤 그런 컨트롤을 피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샷몬 서브 득점, 연속 서브 득점 고주영의 서브였고요, 힛뚜콩이 투입됐습니다 펠리페가 오른쪽에서 코트를 때립니다 바철의 후유 공격, 나이스 수비 펠리페 그리고 펠리페의 스파이크, 브록아웃 수비하고 원스텝으로 공격 이야, 좋네요 펠리페에서 나오는 범위가 상당히 많았었죠? 많았었죠 너무 깨끗어집니다 오픈 공격, 가차아웃 펠리페 세트포인트 지금 성공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예, 사이드 아웃이 쉽게 돌아가지 않네 브리쉬 문제였어요 펠리페입니다 시간차를 통해서 펠리페의 득점 하지만 바운드 자, 이상홀리베로 펠리펠이 구합니다 이야, 이단융이 기가 막히네요 이야, 뭐 연결받아서 펠리페에 맞힌 표 타점이, 유명 서브가 많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브리쉬는 잘 받고요, 오픈 펠리페 오픈 길게 때립니다, 안쪽이에요 음성화제를 만났을 때는 지금 편해 보입니다 일단 뒤축에서 또 수비가 되는군요 유어브로킹 백어트로 합니다만 활로써 펠리페 아, 그런데 우리 카드의 이 집중력이 지가 막히네요 펠리페입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매치포인트 지난해 삼성화제에게 첫 경기를 내줬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카드가 3대 0으로 첫 승을 거두고 시작합니다 아, 이 리그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리그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즌이 많은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핑크색 유니폼이 참 잘 어울리는데 마음에 듭니까?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네, 우리 카드의 펠리페 선수 과연 또 올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드의 펠리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